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건 어떻게 한입인데 ㅋㅋ 한입에도 불구하고 한입에서 한입에 오신person 한입에서 한입에 먹어야 되는데 한입에 먹으면 히힛이 잘 안고 한입은 한입에 먹어야 되고요 에이힛을 먹어야 되니까 나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아이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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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치즈베리 estyles 우유 오리지널 소스는 주차한 소스 소스는 config용 소스는 따뜻해서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스가 정말 바삭해요 소스가 정말 바삭해요 소스가 많이 안됩니다 찰떡, 찰떡, 찰떡 입안에 넉넉한 Sutro 터프 뼈 중 속에서 젤리 트림 트림 빠질 치즈볼 너무 맛있어 핫도그 바삭바삭 이렇게 잘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뼈가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뼈가 정말 좋아요 이 뼈가 엄청나게 잘 어울려요 뼈가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.